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뭔가요? 네, 저희랑 언제나 함께한다는 아미, 그런 아미 3기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미 3기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죠? 네, 바로바로 첫 번째는 아미 3기만을 위한 회원카드와 아미집 이벤트북! 이야, 아미집 이벤트북에는요, 다양한 이벤트와 저희의 멋진 모습도 담겨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미 3기만의 아미룸! 요! 네, 그리고 아미룸에서는 저희 방탄소년단의 사진과 영상들,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정국 씨, 혹시 어떤 기아인들을 공개하실 예정인가요? 네, 저희 스무사리 일상부터 이 형님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고드다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시크릿! 그 외에도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아미 3기 모집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팬카페에 들어오셔서 확인해주세요! 그렇군요! 벌써부터 아미 3기를 하고 싶어지는데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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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